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원어스 시원 환웅 이도혜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네 저는 원어스에서 추진력과 닉네임 메이커를 맡고 있는 환웅입니다 저는 원어스에서 힘과 목소리를 맡고 있는 이도입니다 원어스의 왕래 시원 매력둥이입니다 네 저희가 플로에 왔습니다 또 이렇게 셋이 또 디제이라는 건 처음이니까 우리 조합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게 어울릴까 이름이요? 닉네임 메이커라고 했던 환웅이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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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할 때 닉네임 메이커라면서 여기서 닉네임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셋이서 원어스 내에서 게임을 할 때 셋이 팀한 적인데 그때 항상 지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뭔가 만들어보면 어떨까 무조건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던져주세요 무조건 이긴다요? 빨리 그러면 저희 이름에 ㅇㅇㅇ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응응응 어때요? 응응응 응응응? 귀엽네 그쵸? 귀엽네 근데 하나씩 외쳐야 돼요 응응응응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이도형이 마지막에 내가 스탑할 테니까 그러네, 순발력이 있네 시훈이가 그럼 막내의 선택으로 응응응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의 응응응 응응 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귀여워네 아 내 털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저희가 노래 소개를 하느냐 아니죠 두가지 미션을 잘 해내야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 첫번째 저희 셋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케미를 확인할 거고요 두번째 잘 맞는데 케미 이번주 주말이죠 11월 6일 7일에 열리는 워너스 시어터 적월도 스포일러를 잘 해내야 성공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다들 자신있어요? 사실 스포야 저희가 자주 하기도 하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의 케미를 과연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6명 자체가 하나씩 담았는데 3명이라고 맞을까 맞을 수 있어요 해봅시다 응 케미극장 5네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도, 환웅, 시원이 생각하는 워너스와 제일 잘 어울리는 계절은? 어 자 하나 둘 셋 겨울 하하하하하하 뭐라 했어요? 사실 나는 가을이라다가 울 때문에 가울이라고 했는데 가울 여기는 가울 아 형이랑 통했네 그래도 가울 나도 가을이라 했잖아 가을 전 겨울이요 아 시원아 내가 근데 생각했던 게 근데 저희 각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워너스에 제일 잘 어울리는 계절이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겨울에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겨울을 선택했습니다 두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네 워너스 노래 중에서 이도, 환웅, 시원이 뽑은 가장 워너스다운 곡은? 아 어렵다 자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거 말고 이제 워너스에 어울리는 오케이 하나 둘 셋 발키리 아 그럼 그렇지 마음벅해 마음벅해요 아니 발키리 없었으면 워너스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치 근데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저희들의 그 숨겨진 명곡들이 많은데 뭔가 아직 그게 바깥으로 빛을 못봐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최근에 아이피유 어? 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이피유 요즘 날씨랑 너무 잘하는데 요즘 추수 때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가사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이도형이 그 후렴 부분 그 부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체외 파트라서 한 소절 짧게 한 번 눈부시게 빛이 나던 그날 우리 약속해 I promise you 마치 처음부터 그리웠던 것처럼 돌아오기를 바를 그날처럼 아 네 콘서트 연습이 딱 끝났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이거 어디 났네 이건 안 먹고 버틸 수가 없어 과연 이도환웅 시오는 어떤 음식을 주문할 것인가 하나 둘 셋 치킨 아 야 끝났어 끝났어 찢었다 그냥 지금 바로 플레이리스트 적어도 돼요 그럼 이 기사를 몰아서 두 번째 미션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원어스 시어터 적월도 스포일러하기 저는 근데 또 스포일러 할 때 이제 또 달린 분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또 저희가 플로에 왔는데 이렇게 살짝 회사분들 눈치 보면서 스포를 못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흐린 눈으로 약간 눈치 안 보고 한다 플로에 놀러 온 만큼 아주 시원하게 그냥 해버립시다 몰라요 네 시원이는 그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형 미안 우린 간다 이 부스 안엔 저희밖에 없으니까 아 매니저님 괜찮대요 저희 원어스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콘서트와는 또 완전 사뭇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스 시어터인 만큼 좀 영화처럼 이렇게 기승전결이 확실한 콘서트지 않을까 저희 감독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꽉꽉 눌러넣어도 돼요? 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 정말 꽉꽉 집어넣어봤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는 약한데요 아 그래요? 네 호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호흡 호흡 공연의 이번 모토는 약간 호흡이지 않나 싶어요 네 저 스포일 거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뭔데요? 제가 처음으로 세 명의 형을 밟고 올라갑니다 아주 건방지네요 세 명의 형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거 대놓고 스포죠 그렇죠 저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네 이 정도 스포는 해야지 또 약간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짜여진 멘트나 그런 게 없어요 오 오로지 저희가 자유롭게 멘트도 자유롭게 무대도 자유롭게 합니다 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또 이번 어스 시어터 콘서트에서 저희의 9일 또 컴백하는 블러드문 앨범의 타이틀곡을 또 최초 공개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또 온라인 콘서트는 여러분들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콘서트는 이제 또 저희가 대면 콘서트도 진행하지만 온라인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콘서트 또 시간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홍쇼핑 같으니까 여기 막 그런 거 띄워주면 안 돼? 띵띵 띵띵 일요일 내시공연입니다 월 얼마 저희 미션 클리어한 거 맞겠죠?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 클리어라고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클리어 깔끔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이 정도면 클리어지 진짜 이 정도로 깔끔한 게 어딨어 그렇죠 우리 무대만큼 깔끔했어 난 잘 모르겠고 네 그럼 최애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한번 골라온 최애 곡으로 응응응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공개할 곡은 바로바로 짜잔 짜잔 콜드 선배님의 또 새벽이 오면 7월달쯤 저희 활동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뭔가 쓸쓸하면서도 그 무드 있는 곡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 2절에 백현 선배님께서 노래를 딱 시작을 하시는데 보이스 음색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노래도 뭐 따라 불러보면서 연습도 하고 밤 산책을 하면서도 천천히 듣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첫 번째에요 곧 밀려나겠네요 안돼요 안돼요 저는 선우정아 선배님의 타이밍이라는 곡입니다 드라마 OST에요 어떤 드라마요? 같이 보고 있어요 그거요? 네 맞아요 이게 그거에요? 환웅이형이 요즘 제가 굉장히 빠져있는 드라마인데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에요 이게 계속 드라마를 볼 때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좋지 저는 그러면 이 노래는 살짝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네 번째 타다 마이너 선배님의 도망가라는 곡입니다 마이너 선배님의 도망가라는 곡입니다 도망가 가 가 가 가 약간 이런식의 진짜 귀에 맴돌고 꽂히더라고요 너무 좋지 그리고 가사가 되게 슬프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망가 4개로부터 멀리 이런데 노래는 굉장히 신나요 맞아 세 번째 세 번째 네 네 이게 또 약간 기승전견이 있어야 제 이 노래 갑자기 빠져가지고 미친듯이 듣고 있는 시엘 선배님의 Let It 이라는 곡입니다 너무 좋죠 이 노래가 진짜 외운 곡인게 일단은 가사부터가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살짝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그럼 네 지금도 생각하니까 살짝 울컥하는 것 같은데 울면 안돼요 울면 안돼요 이게 아니 제 요중이 힘들어? 왜 이렇게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 달리힘들 저 괜찮아요 제 요중이 힘들어? 저 괜찮아요 시엘 선배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곡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에게도 뭔가 자존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한 곡이기 때문에 근데 살짝 힙한 곡이라서 그럼 전 2번 추천합니다 마이너 선배님 앞에 있으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쳤습니다 마마무 선배님의 따끔 2021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곡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7주년 기념으로 앨범을 내시면서 2021년 버전으로 또 나온 노래인데 원래 제가 보통 앨범을 처음으로 쳤는데 바로 이 노래를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수록곡입니다 제가 실제로 요즘 플레이리스트에 담았을 때 이 타이밍 노래 다음에 바로 연기를 해놨거든요 굉장히 두 개의 가사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더 로즈 선배님의 Sorry 이라는 노래 Sorry 밴드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약간 락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되게 아련하고 근데 또 신나 8번쯤에 8번 네 하겠습니다 조덕배 선생님 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라는 곡입니다 너무 좋죠 이 노래 저도 좋아요 가사가 정말 시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툭툭툭 내뱉듯이 말하는데 근데 원래 그게 더 슬프네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울리는 맞아요 그런 곡이어서 7번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트랙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숭윤 선배님의 달이 참 예쁘다고 라는 곡입니다 또 달에 관련된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달님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님들한테 나중에 정말 먼 미래가 되더라도 한 번쯤은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로 들어간 플레이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 트랙으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달림들이 듣는 플레이니까 짠 오 완성이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저희 응응응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첫번째 곡은 콜드 또 새벽이 오면 피처링 백현 두번째 곡 C의 레딧 세번째 곡은 마이노의 도망가 네번째 곡 선우정아 타이밍 다섯번째 저희 언니들이죠 마마무 따끔 2021 그리고 여섯번째 곡 애쉬아일랜드의 에러 피처링 루피 일곱번째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여덟번째 더 로즈 쏘리 아홉번째 이승윤 다리참 예쁘다고 이 순서로 응응응의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플로에 저장하도록 가겠습니다 와우 항상 달림들이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듣는 곡 뭐냐 노래 추천해주세요 플레이리스트에 뭐 있어요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든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플로를 통해서 저희의 또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곡을 추천하면서 또 음악적인 얘기도 또 할 수 있고 저희들의 취향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취향보다 내면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저희 워너스가 이렇게 셋만 최애곡을 남기고 끝이냐 다음 시간에는 거니, 서욱, 레이븐 최애곡을 플루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만으로 올 거예요 네 화면 위쪽에 보이는 하트 눌러두면 저희 세 사람의 최애 플레이리스트가 보관함에 제작된다고 합니다 미리 눌러두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말 워너스 시어터 적월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꼭 플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스 환웅 이도 시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